다른 대안 캐드들은 많이 써봤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오토캐드랑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GW가 편한 것 같고요. 고객사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이런 여러가지 피드백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오토캐드 대안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캐디안보다는 인터페이스 쪽으로 볼 때 캐디안보다는 GW 캐드가 좀 더 오토캐드에 대비해서 더 많이 맞아떨어지고 더 비슷한 것 같아서 GW 캐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